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 연습생 생활은 거의 망정 덕분에 생긴 대인기에 피칭 인간관계는 빵 좀 항상 준비해놓지 두 개의 가면 방어적인 모습 뒤본 모습을 숨겨가며 철저히 나를 숨겨 죄인이 된 듯 마냥 감옥 같던 숙소파 길든 한 발짝도 못 나가네 멀어져 가네 주위에 친구가 죽고 게 뭐든지 가네 머물지 못하고 내 곁을 스쳐 지나가 인간관계란과 내게 화살은 아직 끝내가 외롭지 않은 척 괴롭지 않은 척 괜히 괜찮은 척 괜히 열심히 강한 척하며 내 앞에 놓아버린 벽 들어오지마 난 이 넓은 바다에서 날 버리지마